이게 제일 충격적이야 정글 저사람 뭐고 아 근데 드롭을 잘 할 것 같은데 영태 차단이 20년 되어서 응 아이콘 시험 중 맨 아래층에 있는 숲 시험은요 건물 내부에 저렴한 스트릿 푸드를 고급화 시켜서 재현해 놓은 푸드코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거리 음식의 위생이 맞지 않아 못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장소이기도 한게 좀 위생적으로는 훨씬 이렇게 깔끔하거든요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더 나가는 편이에요 가운데는 운하가 흐르고 수상 시장의 컨셉으로 꾸며져 있으며 현지 분위기의 물씬 나는 장식품들 조형물들 그리고 야시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매대까지 Statistics 진짜 이쁘다 아니야 아니 쪽으로لاül 맛에 마시겠다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게 먹을 수 있는거야? 응 화가가 우와 색깔봐 너무 예쁜데 꼿꼿이 포토존이라 예쁜 여행사진 남기실 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아이콘샵 숲샵입니다 맛있겠네 우와 이거 그거다 돼지고기 맛있겠다 이 안에 이렇게 해서 잘라서 주나봐 잘 안 터진다더니 진짜 좋아하는데 아 버터 I like that 제일 무양 많아 보이네 오 너무 맛있겠다 바브리큐 바브리큐 오 준다 저거 어디로 와야 돼 맛있게 먹는 척 연출 먹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 오 역시 소스에 진심이 나라 소스 하나하나 포장해서 주는 열정 바삭바삭하네 오 칠리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튀긴거랑 거 틀려요? 그 MK에서 먹었던 거 다 갖다 버리라고 아이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음 아 나 이거 간장소스보다는 칠리가 맛있네 이거 너무 달달하다 난 입에서 이게 진짜 입에서 녹는다 돼지고기가 좀 더워서 좀 맛있긴 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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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맛 로우슈가 랍니다 추천해요 로우슈가 로우슈가 제품을 찾으면 이 제품을 선택하세요 로우슈가 낫다고 설탕이 낫게 들어 어? 야 어마어마한 거 발견했어 오 오 오 오 이게 제일 충격적이야 정가 저 사람 먹어 로우슈가 맛있다 음 맛있다 아저씨가 뭐죠? 내가 먹는 너무 장끄해 치킨치 흐흐흫 흐흐흫 해산물은 빼고 저 베이컨 페리버섯은 맛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 하고 그래그래 베이컨마리 먹당 이거 원 네 회산물 먹고 싶지 아니아니 사실 먹고 싶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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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을 때가 없다 근데 응 아 자리마다 여기 여기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우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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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으라고 했다 그렇지 응 이 소스가 맞는 소스인가 봐 요게선은 그치 응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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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물어 여기 잘 땡겨 응 근데 왁스 찍어먹는게 더 맛있다 우리는 찍어먹는 게 특이해졌을 것 같아 입이 작아서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누나는 딱 한국인들 괜찮을 것 같아 나 하나 더 먹을래, 맛있어 성애비를 다 먹어요? 음 맛있어 이 마트? 60마트 60마트 하나 먹어보자 원 원 하나 주문했는데도 포장지에 다 사서 주시네요 하나 주문했는데도 포장지에 다 사서 주시네요 하나 주문했는데도 포장지에 다 사서 주시네요 뭔가 안에 너무 뭔가 들어있어 아 저희 코코넛인가봐 하나 주문했는데도 포장지에 다 사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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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텅코넛인가봐 내가 한번 먹으면 안돼 쥬포야? 아 우리나라 쥬포 쥬포랑 똑같은 맛 뭔가? 튀김 쥬포구나 응 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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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잘 안해? 뭔데 뭔데? 별로 그렇게 막 똑똑한 물이나 아니네 해산물 두리안 한 번 더 먹어보자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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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어보자 두리안 ahead 두리안 한 번 먹었으면uras 두리안 한 벤 두리안이易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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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소스야 최고야? 진짜 맛있어 60! 50받을려고 내가 좋아한다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까 샀던 요즘에 유행한다는 그거에요 유행한가요? 세상에서 이거 먹으라고 했던 그거에요 이거는 좀 전에 샀 쌈으로 된 거 같아요 라이스페이퍼로 감싼 야채바리 같아요 라이스페이퍼로 감싼 야채바리 같아요 라이스페이퍼로 아닌가요? 이거 먼저 먹어볼까? 나도 이거 먼저 먹어볼까 따끈따끈할 때 아까 먹었어야 되는데 그치? 물이 따뜻하긴 해 떡은 게 아니고 지금 따뜻해 떡이 내 떡 나는 소스로 그냥 먹을래 이런 음 아 그거 코코넛 과자 떡 맛이네 그치? 응 아 그 맛이네 그냥 코코넛 과자 태국에 와서 사시면 그걸 그거가 떡으로 된 맛이에요 떡으로 된 맛 음 맛있는데? 여기 있죠 떡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볼까요? 이거 포크 하나 이게 포크고 두개 응 이거 젓가락으로 먹어라 찢어지겠다 알았다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아 젓가락으로라고 왜 말하지 이거는 포크인데 어? 도트 넘쳤어 아아 아아 완전 민폐 어떡해 벌람쌍 그런 느낌이야? 겉은 떡 같은데 거기에 돼지고기 들어있고 약간 향신료 나는 꿀이 들어있어 추어탕에 들어가는 그런 맛 나는데? 추어탕에 들어가는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맛이 있어 응 그럼 나는 꿀버터를 먼저 먹을래 안에 보여줘 봐 네가 예상했던 맛이야? 아니 예상할 수 없었던 맛이야 응 고기가 더 맛있어 그것도 나아요 나는 야채가 더 나은 것 같아 형은? 왜냐면 고기 쪽에는 뭔가 향신료 나는 향신료 나는 폴을 연어 근데 다음에 안 사먹을 것 같아 응 한 번의 경험으로 족한 맛? 지금은 디저트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디저트 What is the best best menu? 미투게더 100바트 믹스 믹스하면 믹스하면 100바트 믹스까지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믹스까지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100바트 하면 된다 100바트 아 이거 베리 베리 빅 우리 베리 20사이즈 미디움이나 미디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한국 얼음을 잡아주네 이거 아까 이거서 이거 많이 팔렸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국말 하시는 분 맛있어요 국수가 없는데? 이건 뭐야? 이거 해보자 전통음식 같아 이거 해볼까?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인턴 인턴 네 다 담아두지 오케이 이거 뭐지? 알같은데 이렇게 말해 아니 아니 다 담아두지 이거 제일 비쌌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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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아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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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묵인가? 묵같애 맛이 있어? 맛이 없어 운양먹려 맞아 어 맞아 곤약 곤약을 계속 먹는 것 같아 그치 어 진짜 곤약이네 생각해보니까 무지개 있잖아 이거는 이거 굽떡이야 빙수에 들어가는 좀 맛없는 빙수 떡 있잖아 간섭하게 맛있는데 뭔데? 맛이 없어 진짜 무맛이야 무맛이야 어쨌든 이게 존통 간식인거잖아 그치? 그럼 섞어먹어 태국의 존통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섞어먹어야지 맛있어 음 달짝지근하다 그치? 다 섞어줘 형 그냥 다 섞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 응 다 불려 음 섞으니까 형 진짜 달달해 아 진짜? 나도 먹어봐야지 아 시원하겠다 얼음이 이제 느껴지네 어 섞었어야 돼 우리가 안 섞어 먹었잖아 저희 젤리 같은 애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후루룩 면먹은 것처럼 그치? 섞으니까 좀 괜찮아졌어 시원해지고 사람들이 다 여기 촬영하고 있어 사람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먹고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샘이 코치 오우 우와 이거 뭐야? 와 신기하다 펜바미모 좋다 이거 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손톱관리를 하네 확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여기 방문해 보세요 이거 샘플해 주시구나 샘플? 땡큐 손톱에 뭘 해줬어요 무슨 네일아트 받았어 봐봐 나도 샘플이 광택이 깔짝깔짝하잖아 잘 모르겠는데 아 그거 젤리요 드셔보세요 나 젤리 좋은 줄 알았어 먹어봐봐 먹어봐봐 적당히 애달한 표정